원택트를 넘어 로컬택트가 떠오르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고 내 주변 지역에 애착을 가지게 되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동네 상권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변 지역 동네 가게들을 자주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카드가 있습니다 KB국민카드에서 새롭게 출시한 KB국민 우리 동네 체크카드입니다 연예비가 없어 서브카드로 사용하기 제격인 KB국민 우리 동네 체크카드의 다양한 매력, 핵심맛 쏙쏙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동네 가게 할인 다양한 우리 동네 가게 할인 혜택을 진행하고 있는 KB국민 우리 동네 체크카드는 우리 동네 빵집, 반찬 가게 건당 1만원 이상 결제 시 5% 할인 우리 동네 슈퍼마켓, 야채과일 가게 건당 2만원 이상 결제 시 5% 할인 혜택이 제공되고요 우리 동네 세탁소 건당 1만원 이상 결제 시 10% 할인 우리 동네 정육점 건당 3만원 이상 결제 시 10% 할인까지 폭넓은 할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겠네요 두 번째, 우리 동네 취향 거래 알트란 세컨슈머 분들은 주목하세요 저렴한 중고 상품을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꿀팁 대표적인 중고 거래 앱인 번개장터 앱에서 번개페이 또는 KB페이의 KB국민 우리 동네 체크카드를 등록하고 건당 3만원 이상 결제를 하면 5% 할인 혜택이 주어진답니다 여기에 KB국민 우리 동네 체크카드 출시를 기념하여 두 가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벤트 하나, 우리 동네 투풀데이 정육점 이용 시 이용금액의 20% 캐시백을 제공하는 우리 동네 투풀데이의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기본 정육점 10% 할인을 결합하면 최대 30%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럼 오늘 저녁은 소고기 먹어도 되겠는데요 이벤트 둘, 우리 동네 주민수를 맞춰라 선택형 키뮤 디자인을 발급받은 고객님들을 대상으로 하드 디자인에 그려진 인물수를 맞추는 이벤트인데요 키뮤 디자인은 예술에 재능있는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키뮤 스튜디오와의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만들어진 디자인입니다 추첨을 통해 총 300명에게 친환경 캔들 세트를 증정한다고 하네요 친환경 캔들 중 한 개는 KB국민카드와 키뮤의 콜라보레이션을 기념해서 특별 조향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아임리치라는 네이밍을 가진 이 향은 KB국민카드 고객님 모두가 부자가 되셨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제작한 특별한 굿즈라고 하니 이벤트 참여해서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이벤트 모두 4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된다고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KB국민 우리 동네 체크카드도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KB국민카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저는 KB국민카드 사내 크리에이터 최대한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